장소 건강을 위해 프로바이오틱스 많이들 챙겨 드실 텐데요. 하지만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광고하는 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도 구매하거나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 이혜영 본부장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건강을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많이들 챙겨 드시는데요. 과연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어떤 제품인가요? 네,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몸의 이로운 역할을 하는 모든 미생물을 총칭하고 있어서요. 우리에게 익숙한 유산균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받아 출시된 제품들이 많습니다. 특히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래의 유해균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헬리고밥터 감염치료 그리고 역류와 어린이들의 항생제 처방 시에도 자주 이용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좀 잘 알려져 있어서 그런지 제 주변에도 많이 드시고 계시던데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분들의 프로바이오틱스를 구매하고 계신가요? 네,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이다 보니까 의료용도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건강기능식품으로도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품목인데요. 건강기능식품 중에 홍삼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것이 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입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생산액 기준으로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규모는 지난해 2천억 원대를 넘어섰다고 하고요. 최근 몇 회 사이 빠른 속도로 성장한 품목 중에 하나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만병통치약처럼 광고하는 것도 사실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얼마 전에 좀 사고가 있었죠? 네, 사실 광고가 문제입니다. 각종 블로그나 언론기사 등을 통해서 면역력부터 해서 피부 미용까지 효능효과가 있다고 해서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에 반해 관련된 피해 사례는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요. 식약처에서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하여 2009년부터 16년까지 이상 사례에 신고 접수된 건만 해도 561건이라고 합니다. 또 게다가 얼마 전에 프로바이오틱스로 섭취한 50대 여성이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고로 발생해서 큰 충격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비교적 많은 편이라서 유념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몸에 좋다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부작용을 호소하는 분들은 많았군요. 실제로 어떤 증상들을 호소하고 계시던가요? 네, 보통 건강한 사람들에게서는 복통이나 위장간 증상, 그리고 가벼운 부작용을 호소하시고 계셨고요. 특정 질환 보유자이거나 과다 섭취할 경우에는 장소 가스 발생이나 설사, 알레르기 발생으로 인해서 피부 홍반이나 가려움, 두드러기 등의 부작용 사례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또 학계에서도 프로바이오틱스를 과잉 복용하다가는 폐혈증, 진균혈증, 균혈증, 심장 내막염도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통 건강기능식품은 특정 성분을 다량 함유되고 있어서 잘못 섭취하거나 특이체질 등에 의해서 부작용이 많이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학계에서는 폐혈증 관련된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과다 섭취 시에 장소 가스 발생이나 설사 이걸 부작용이라고 보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내 장이 튼튼해졌구나 하면서 인식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부작용이 될 수 있다는 거로 인식 전환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이 지금 관리가 잘 돼야 될 텐데 관리상의 문제점은 어떤가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의약품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군에 포함됩니다. 때문에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관리되고 있고 또 KGMP 규정에 따라서 품질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의약품에 비해서 규제를 좀 덜 받는 환경이기 때문에 일정한 품질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기능성으로 인정을 받은 제품도 최근에 기능성분 함량 미달로 인증되었다가 취소된 사례도 종종 있었고요. 그리고 또 과대 광고 걱정됩니다.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광고를 보면 건강기능식품 제품의 광고의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사전 광고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체험 후기나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나 검증 안 된 언론 보도 내용 등이 그런 것들은 좀 무반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작년에 식약처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안전성을 좀 재평가하면서 여러 주의사항을 포함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더 홍보가 됐었으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어떤 개선점이 필요할까요? 사실 소비자에게는 내가 사는 이 제품이 안전하고 효능이 좋다는 확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기능성 평가를 끝나면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에는 비교적 좀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출시 후에도 사후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능에 대해 과장 광고하는 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워낙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제품을 정확하게 제대로 판단하게끔 정부에서 제품 비교 정보라든지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 제공 사업도 더욱 신경 써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준이 필요합니다. 소비자들은 부작용 없는 제품을 골라야 될 텐데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살아있는 미생물이고 이로운 역할을 하는 모든 미생물을 총칭하기 때문에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 섭취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과 섭취 방법 그리고 섭취 시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셔야겠고요. 또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제품에 구매할 때에는요. 제품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도안 그 인증마크 도안이 있습니다. 표시되어 있는지 그거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나오는 이 마크죠? 네, 맞습니다. 참고로 또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도안이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산균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권장약에 있다는 것 꼭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이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는 우선적으로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섭취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1577-2488번 그리고 또는 또 식품안전나라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센터를 이용해서 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제품인지 정신제품인지의 여부는 식품안전정보포탈인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창에서 제품명 또는 업소명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참 건강을 위해서 먹는 기능식품인데 우리 스스로 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해야 한다니까 씁쓸한 마음도 듭니다. 지금까지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 이혜영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